헝그리의 TV 카카오 게임즈는 임직원들의 기부 참여와 함께 사회소의 계층 인식 개선과 친환경 경영을 위한 행동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작년 4월, 사내 카페에서 인기지랩 소속의 발달장에 직원들과 다같이 크루카페 온데이 클래스를 오픈했다. 직원들에게 카페 음료 제조법을 배우고 음료 판매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연말에는 경기도 소재 그룹 홈거주 아동들을 찾아 일대일료적을 치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고 마술 공연을 관람하는 등 놀이를 통한 정서지원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친환경 실천을 위해 기부 캠페인 다같이 그린데이 나눔 행사를 시작했다. 사내에 설치된 기부함에 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문구 등을 넣어 기부에 동참했다.